여러분에게 우리 소시퍼들이죠. 또 가게 된inis과 고춧가루 나는 이 소시퍼들에게만 먹을 수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선 아침대 오엘뇨 은행 어묵 이영 에이구 어휴 난리가 났네 여기에 또 물바다가 있어요 이쪽으로 짐을 다 치워놓고 물바다 정리하고 아무지만 저 없을 때 밑에 있는 방수포를 끌어다가 울렸어요 여기 옆면이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중고 텐트인데 오래된 그걸로 물이 질질 새가지고 요렇게 잘해놨네 그래서 비가 이제 안 새요 텐트를 산 줄 알았어 너무 잘 되어있네 오호호호 어후 정리 끝 식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계란을 준비해볼게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쥐개 2부.. 하루 종일 일자 하루종일 응~? 하루 종일 일자 내 안 먹을 때 되니까 일어났지 너 푸르르 아이고 너도 왔어 너 밥 먹어줘lightly니까 온 거지 , 사과의 매콤함을 시켜냅니다. 그리고, 물이 많이 넣었어요. 살짝 소고기. 나는 자국을 넣어줍니다. 물을 넣어주세요. 물을 넣어주세요. 물을 넣어주세요. 물을 넣어주세요. 물을 넣어주세요. 알지? 맛있다 이거 배워풀 시간 아니야 안 새는데 또 몇 방울 들어와 있는 거야 매트로 뒤따면 갚아보니까 물이 칙칙칙칙 안녕 안녕 자, 이 난리통에 편의점 잡아 여기 있는 벽돌을 자꾸 훔쳐가요 그리고 저기 파이프도 떨어뜨려서 뜯어갔어요 지금 이거 세 번째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놔뒀어요 드디어 이 등을 달 거예요 농장목 주변에 이렇게 드디어 벚꽃 벚꽃나무지, 배화나무지 쫙 시원해가지고 제가 얘네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... 꽃꽃나물 필요 없겠네 왜 박치기를 해? 먹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름에는 이거 제일 좋은 기다 3년짜리 매실 차이야? 그럼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다 맛있지? 이거 조금 넣어도 달다 와 맛있다 와 찌개조네 3년 된 완전 유기농 무농약 며티 메화나무래요 메화나문데 여기서 메시를 따서 아까 그 백메화 저기도 백메화 저쪽에 있는 건 저건 홍메화 이 뒤에 있는 애들을 텐트 뒤에 있는 애들을 잘 안보이네 얘네도 메화고 저도 메화고 다 메화 우리 아버지의 취미입니다 요번 내 취미는 이거 캠핑 자 힐링합니다 저희는 토끼랑 소금 소금 고고 소금 아우 좋다 와 오 수고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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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많이 했다 불이 위로 안 올라오잖아 옆에 드럼통이 막혀갖고 안 튀어. 신기하지? 우리 고양이가 맞는 거 아니야? 야 왜? 야 이거 어떡해 노랑아 왜 친구 걱정돼서 나왔어? 왜 걱정돼? 응 누가 왔어? 너 거기서 뭐해 응? 거기서 뭐해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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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ikal thunder 바르고 이제 오늘 어떤 시장하시죠? 조금만 참으세요 샤브샤브 찍어가면 오 맛있다 맛있어? 죽인다 이거봐 와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빠 먹방 아빠 싹 다 먹었어 와 아빠 오늘 맥쨰지겠네 물 다 들어왔잖아 여기 다 들어왔네 여기도 불이 과연 싸우고 이제 양파에 넣어가면 바삭거리는 Smith &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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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시에 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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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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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